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도진 음악회에 저희가 11월에 찾아 뵙게 돼서 10월에 찾아 뵙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요. 사실 오늘 요일이 목요일이라서 좀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너무 백수에 비어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재즈 기반으로 굉장히 팬서블하고 신나는 음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신나게 주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춤추고 박수치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재밌는 곡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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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좀 더 크게 하실 수 있죠? 한 번 더 한 번 더 2 one 4 Don't cry, cry, cry 3 5 2 3 8 Hey my boy, see my girl 한 번만 더 여기도 쓰게 할 수 있죠 Don't cry, don't cry, don't cry, don't cry, never cry Hey my boy, see my girl, so give me the lead Don't cry, don't cry, don't cry, don't cry Never cry, never cry, never cry Hey my boy, see my girl, so give me the lead Don't cry, don't cry, don't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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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cry Hey my boy, see my girl, so give me the lead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